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물리학자 신부가 쓴 과학 만능주의 시대의 신앙의 필요성을 강조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과학 만능주의 시대, 과학 만능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신앙의 의미와 고요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책. 우주론과 진화론을 중심으로 과학 만능주의의 주장들을 요약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의 주장을 여섯 가지로 구분해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저자는 현재와 같은 과학시대에 신앙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신앙은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 고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모두 27명의 신앙의 인물들을 소개한 박영동 목사의 마지막 성경 인물 탐구서.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 경고와 회계를 외쳤던 선지자들, 말씀에 순종했던 주의 종들, 그리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삶으로 설명한 신앙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희숙이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에미야, 베드로,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칼뱅 사상의 집대성이라 불리는 기독교 강요를 Q&A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물줄기 가운데, 츠빙글리로부터 출발한 개혁교회 전통을 대표하는 책으로 성경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강요에 대해 저자는 독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사랑과 교통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전도의 절벽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물멧돌 전도비법 물멧돌 전도비법으로 예수님의 사용모델 5가지를 통해 저자가 목격하고 경험한 전도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전도자로서 헌신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자리를 확보해야 하고, 황금 언어를 통한 관계맺기, 섬김을 통한 신뢰 쌓기, 간증을 통한 보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귀한 존재를 관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기록해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